으흠 지나가요 지나가요 고고고 나도 그런 영상 만들고 싶진 않아 사실 근데 정직한 제목, 정직한 내용은 조회수가 안나와 그래서 그래요 어쩔수 없어요 나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엉덩이 좋아하는건 맞아요 취향은 엉덩이 가슴쪽은 이제 내 생에서 내 인생에서 이럴거 다 이뤄가지고 가슴쪽은 별로 흥미가 없고 이루지 못한 엉덩이 쪽으로 이제 조금 손을 난 가슴파가 아니고 엉덩이파 까요? 아니 지금까지마 지금까면 안돼 뒤에 아까 정리왔나? 안나지 싶은데 아까? 안나지 싶은데 아까? 거기 있던건 맞고 으음 아이 그냥 먹어 먹어 아 근데 이거 진짜 벽떨같다 왜이리 단단하지 아 저 조깅좋아요 조깅 네 어릴때부터 조깅이 엄청 해가지고 상체문동은 거의 뭐지? 등한시하구요 하체가 좀 튼튼하고 상체는 완전히 얇으리에요 뱃살 좀 나오고 하체가 자막을 sperID 하체가 자전거타고 이래가지고 수은하 수은하 수은하